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관사 김종우입니다. 자, 7월달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정말 고생하셨고요. 오랜 시간 집중해서 앉아있었던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하셨으니 스스로 고생했다고 꼭 토닥토닥 해주시고 동아시아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총평 영상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요. 간단히 말로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동사, 어땠습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라 하겠지만 평이했습니다. 우리가 정답률만 봐도 이게 50% 미만으로 내려가는 문제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함정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12번 문제로 기억하는데 문제 풀고 뚝뚝뚝뚝뚝 오 예, 다 맞았다라고 생각했는데 12번 틀리신 분이 꽤나 많을걸요? 왜냐고요? 보자마자 낚이는 문제가 있었거든. 근데 정답률을 보다 보니까 진짜 낚였더라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꼼꼼하게 읽어보시라고요. 우린 시간이 부족한 과목이 아니잖아요. 타이머턱이 없는 과목입니다. 아마 채점하고 나서 나중에 어? 왜? 아, 아, 이랬던 친구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 오답률 베스트 5 중에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함정 문제였으니까. 지금부터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살펴볼게요. 수고하셨고 문제 풀러갑시다. 1번, 가해 들어갈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문제는 쉽게 푸셔야 됩니다. 그죠? 자, 보면은 정답률도 굉장히 높죠? 우리 박물관에서는 창장강 하류지역, 허무드문화 골라보세요. 유물 고르면 됩니다. 이게 끝이야. 정답은 3번. 고를 수 있죠? 1번, 한반도의 빗살무늬토기. 2번은 뭐야? 우, 이렇게 생겼죠? 조문토기, 1번. 다음, 조문이라고 쓸까? 이거는 뭐니? 홍산문화. 홍산문나, 홍산문나. 이거는 엉덩이, 뚜뚜뚜뚜, 다원코. 됐어. 자, 그래서 1번은 3번이고요. 넘어갑니다. 문제 2번으로 가요. 가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가황제 봅시다. 낭야대 각석이 나와 있어요. 전국시대를 통일했다. 일단 첫 번째 문장 보자마자 최초로 황제의 칭호를 썼다. 진시황제잖아. 이런 것처럼 싹 다 통일했다. 아, 진시황제구나. 그렇구나. 그럼 진시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1번, 군현제를 시행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봐. 그러면 군현제를 그냥 시행한 게 아니고요. 어떻겠다고?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시행했죠. 보통 그래서 교과서 표현에 따르면, 진시황제는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눠서 군현제를 실시했다. 한 무제는 군현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했다. 왜 한 무제는 전국 확대 실시했다는 말을 쓴다고? 한 무제 이전에 있었던 한 고조가 자기 주변만 군현제 쓰고, 멀리는 봉건제 썼던 군국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는 가까운 지역만 썼던 군현제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 거야. 누가 한 무제가. 이해 되죠? 그런 표현도 한 번쯤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정답은 1번입니다. 볼게. 2번, 장건을 서약에 파견한 건 누구니? 한나라 무제가 될 거고요. 3번, 항우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거 누구야? 한나라 고조, 한 고조 유방입니다. 다음 4번, 왜 노국왕에게 금인을 주었대요? 누가? 후한의 광무제가. 그럼 후한의 광무제가 여기서 줬던 그 금인에 뭐라고 써있었다고? 한 위노국왕. 기억나죠? 5번,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했다. 위만입니다. 위만, 고조선 위만. 정답은 1번.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쉽게 푸시고요. 문제 3번 가볼까요? 3번. 미추친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자. 하늘이 내리신 복과 강한 군사력으로 우리나라의 우현황. 여기서, 우연황. 여기서 끝났네. 우리나라의 우연황이 있다는 거야. 그럼 자연황, 우연황이 있어. 뭐야, 이거 흉노지 뭘. 흉노. 자, 월지를 복속시켰어. 또한 우리 군대가 누란, 오손, 호갈과 주변의 26국을 평정한 바. 자, 이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일부가 되었소. 화를 당기는 모든 민족이 일가가 되었고, 북쪽 지역은 이제 안정되었소. 워라건대. 이제는 전쟁을 끝내고 앞서 있었던 갈등을 덮어 화친의 약속을 회복시키고 싶소라면서 이야기하는데, 밑에 있는 내용은, 아, 그냥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야. 다, 우리 밑에 다 무릎 꿇었어. 친하게 지내자. 근데 이거는 문맥상 중요한 거죠. 핵심 키워드는 뭐야? 우연황이야. 그리고 월지 복속까지. 그래서 우연황을 봤을 때 흉노구나. 그럼 흉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최고 통치자 선우. 그럼 흉노에서는 왕을 선우라고 불렀대. 선우 짝꿍 누구야? 선우의 와이프. 연지. 그 밑에 자연황, 우연황.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무자. 남비엣을 멸망시켰답니다. 누가요? 한나라 무제가요. 그리고 뭘 설치했대? 한나라가 9개 군을 설치했다. 한 9군. 다음, 3번. 히미코를 친위 외왕으로 책봉한 건 누구야? 위나라야. 위나라. 그래서 위나라가 친위 외왕으로 히미코를 책봉했다. 히미코가 있었던 나라 어떤 나라? 야마타이국 몇 세기인데? 3세기까지. 보세요. 4번. 이사 등 법과 사상가를 등용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사라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거야. 이사가 나왔을 때는 누군데? 이건 진시황제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CF 상앙으로 이름을 바꿔봐. 상앙 등의 법과 사상가를 등용했다. 누군데? 이건 진효공이죠. 이건 전국시대의 진나라라고. 진효공이야. 이거 좀 구별하시고. 5번. 5대 식국 시대의 분열을 수습했습니다. 누가요? 5대 식국은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잖아. 이걸 수습한 거는 송태조 조광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정답은 2번. 확인하시고. 3번. 2번.